그나저나 하정우 씨는 별명이 뭐예요 그럼? 미뽀베 말고 다른 배우분들은 하정우 씨한테 별명 안 지어주셨나요? 팬들이 지어준 별명들 많이 있어요 하저씨 하저씨 하대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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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저씨 하저씨 팬이 해주는 거라고? 네 팬이 저를 그렇게 그렇게 불러줘요 저를 지금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아 이런 얘기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네이버 메인의 메인의 장식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하정우 씨로 바뀌었는데요 아 이걸 읽어드려도 될까요? 하정우 씨 괜찮 심업 한 번 하세요 자 지금 네이버 메인을 장식하는 기사는 하정우 씨 사진과 함께 팬들이 지어준 별명 하대갈 예상은 못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가로열고가 있습니다 어쩔 어쩔? 어쩔 이런 기사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봐요 대단합니다 검색어 혹시 대갈로 나올 거 아니죠? 그렇지 않아요 연관 검색어 뜨겠죠 하정우 치면 위에 하대갈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예상은?